이렇게 발리는 거 오랜만에 우리의 일상 우리의 학교 오랜만에 우리의 일상 오랜만에 우리의 일상 왜 아무것도 안 벌렀어 수분크림 없어? 저기 소리씨 왜 옷은 항상 이러고 입으시는 거죠? 왜요? 이거 뭐죠 항상? 뭔데? 이거 뭐예요? 아 너 이 옷 몰라? 오늘 한 게 없어 나는 솔이 밤이가 제일 예쁜 것 같아 오늘 한 게 없어 오늘 한 거 많아 근데 오늘은 어차피 쉬러 오고 싶어서 난 진짜 쉬고 싶었어 오늘은 진짜 여기는 진짜 우리가 오늘 많이 왔던 곳이지 진짜 많이 왔던 곳이지 근데 오늘은 올 생각 없었잖아 그래서 아무것도 안 챙겨왔잖아 어 수분크림도 안 챙겨왔어 아무도 빛도 안 챙겨왔지 낮잠 잔 거 진짜 오랜만인데 우리 원래 낮잠 없는데 진짜 쉬고 싶었는데 쉬었어? 응 어디 안 가고 이렇게 잘 한 거 같아 그니까 어 갔을 때마다 너무 풍요했을 거 같아 근데 나 와인을 응 아니 근데 여기 올 생각을 진짜 전혀 못 해갖고 그니까 아무 분매를 안 했어 응 나는 너랑 술 먹고 나는 너랑 술 먹고 나서 한 번도 기억날 적이 없어? 기억날 적이 없어 난 다 했는데 난 다 했는데 난 어떻게 잤는지 기억이 하나도 없어 근데 요새는 많이 안 먹잖아 요새는 안 먹지 금방 챙겨야지 오늘 오니까 좋다 응? 좋아 내일 아침에는 냉면 먹자 냉면 먹자 너무 신난다 오늘 호랑이 먹었으니까 내일은 챔프 먹자 챔프는 오케이 굿 굿 굿 이제 술먹자 이제 술 먹자 간다 음 맛있다 응 응 과일 취향도 진짜 잘 맞아 응 성포도 거봉도 먹자 거봉도 있어 우리 근데 일주일에 와인 몇 병씩 마셨지? 네 가서 먹겠습니다 야 너 얼굴 개떡 개개 크게 나오잖아 왜? 이상하지 뭐가 문제야? 난 괜찮은 것 같아 지투만 푸봐 나도 대가리 절약한데 나 개 크게 나오지 근데 아니라니까 솔이 얼굴 진짜 작아요 여러분 오 너무 작아 어떡해 손 빠르다 근데 이거 오늘 정연이가 사본 건데 그치 정연이가 근데 솔이가 오리 닮았단 말이야 병아리 병아리 오리가 아니라 병아리 동호가 닮았어 동호는 나고 좋아 응 상하의 세트인데 원래 근데 우리 진짜 너 나랑 와인 처음 먹었을 때 기억나? 응 너 나랑 와인 처음 먹었을 때 진짜 일단 두 병 10분만에 다 먹었나? 아 말도 안 돼 그렇지 않았어 아 맞다 한 시간? 저리 많이 어색했어 응 댓글 읽어볼까 소리님 정연님 두 분 얼굴상이 멍멍멍멍멍 하신데 서로 다른 멍멍이어서 키미가 더 좋으신 것 같아요 다음에 어 정연이는 멍멍 강아지 상이 아니라 알파카상 이즈 으음 하긴 되다 보라 영어 댓글? 응 영어를 못해서 안 돼 내가 이거 줄게 응 나는 정말 놀랍다 당신의 변두리는 정말 놀랍습니다 왜? 먹는얘기 8알 먹는얘기 8알 좀 심한가? 근데 이게 일부러 먹는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침 일어나자마자 먹는얘기로 시작해 잠들기 직전까지 먹는얘기로 끝나기 때문에 아침에 잠들기 직전 잠들기 직전 내일 뭐 먹을거야? 아침에 먹을거야 과나나 못 땡겨 아침 일어나자마자 다르게 땡겨 편안해보여서 보는 내내 제가 더 편한느낌 우린 진짜 편하지 근데 이거는 진짜 할말이 있는게 내가 널 처음 만났을때부터 나 편했다고 그랬잖아 생얼로 만났잖아 근데 어차피 나랑 너랑 잘 될 생각이 있었던 상태로 만난게 아니잖아 그런것도 그렇고 나는 원래 화장할 때 별로 안하고있잖아 해도 차이가 없어 너 나한테 궁금한거 없어? 궁금한거? 궁금한거? 내가 왜좋아? 아 정현이가 왜좋냐 정현이를 보고있으면 정현이가 웃으면 아니 왜좋냐고 말하고있어 정현이가 웃으면 온 세상이 화내져 계속 보고싶어 독학적으로 그냥 이 사람이 좋아서 만나고있는거니까 너 시끄럽지 않겠지? 응 응 요즘 시끄러워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기 너무 더워서 너랑은 잘 맞는데 음 소리는 응 겨울에도 응 난방 안들어 난 겨울에 추운걸 즐겨 잠자는것도 너도 일찍 안자는거 응 일찍 안자는거 비슷하고 근데 나 진짜 원래 불면증 비슷하게 있었는데 응 진짜 웃겨 진짜야 그랬으니까 너랑 나랑 어? 근데 소리도 불면증 있었는데 소리 불면증이었지 왠걸? 근데 나는 진짜 소리만나기 전에는 서울을 벗어날 생각이 하나도 없었는데 너가 있으면 울름돌아도 가겠다 근데 나는 이 생각이 들었어 이게 내가 어디에 있든 뭐를 하든 너만 있으면 될거같으니까 옛날에 막 그런 고정관념이 좀 컸던게 서울에서 살았고 서울에서 내가 그 낫을 서울에서 지내야 된다 일도 일도 똑같이 해 근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내 행복은 딱히 없었어 우리가 주량이 많이 줄었다 지금 뭔가 홀린 듯이 이렇게 된거 같은데 홀렸다가 홀렸다가 가장 맞는 편인거 같아 홀렸다 나도 앞뒤 다 생각 안하고 앞뒤 생각하면 못해 그리고 나도 너도 현실적이잖아 엄청 현실적이지 난 좀 과할 정도로 알잖아 나도 봐 알잖아 알지 나도 진짜 현실적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너랑 나 맞아 소리도 진짜 현실적이야 나 진짜 현실적이야 근데 그렇게 안보이는데 현실적이야 너랑 관련된거 있어서 약간 추진하려고 하는 편이잖아 진짜 잘 맞는거 같아 소리는 추진을 잘하고 나는 진짜 많이 도와주지 응 서로 현실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 만났는데 서로 홀린듯이 시작을 한거지 앞뒤 생각했으면 불가능했을래 셌어 소리? 아니 나 기분이 좋을 뿐이야 나 기분이 좋을 뿐이야 근데 나는 진짜 뭔 생각을 들으면 좋아 응 내가 앞으로 가야할 길이 가시밭길이라도 너가 있으면 다 헤쳐나갈 수 있을거 같아 나도 똑같은 마음이고 나는 소리앞에 가시가 있다면 다 뽑아줄게 내가 만약에 가시밭길을 걷는다면 소리는 같이 걸어줄게 소리는 같이 걸어줄게 기다려 내가 다 뽑을때까지 응 응 사랑해 근데 진짜 아 손 왜 드는거야 개 맛살 먹고싶은 애 음 그게 그건 못낼거 같아 사람 인생이 수학처럼 되는거 아니잖아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아 아 아 와 먹었어? 응 잘한다 이거 응 응 그냥 한가지만 말하자면은 진짜 응 응 잘될 그런것도 없었고 우리는 잘될 뭔소리야 잘될 그런것도 없었고 나는 아 우리 처음 만났을때 응 나도 없었어 나는 잘될 생각으로 만났던건 아니고 이거는 왜냐면 소리가 원했던 사람의 특징들 내가 알았잖아 소리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나랑 비슷한 사람을 원했던거고 응 저는 다른데 정현이 서로가 안맞았던거지 나는 나랑 비이스타일이랑 상커풀 입고 나랑 키고만고만하고 이런 사람을 원했던거고 정현이는 다른거 다 안보지만 다 안보는게 아니라 그냥 딱히 뭐 없는데 딱 하나 보자면은 키 응 아무것도 다 소용이 없다 필요가 없다 그게 doesn't matter yes doesn't matter 응 진짜 되게 이쁜데 왜 성령을 하겠다는건데 이해가 안가갖고 어 정현이가 계속 성령을 하겠다고 하는데 영어로 하이 포린 섭스크라이버스 경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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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플라스틱 수술을 할게 근데 저는 아주 표정 멋있네요 왜 왜 왜 넌 그대로가 이뻐 정현아 아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살아왔지 왜냐면 이거 유튜브사상 아 아 찾아 이제 TV 벗고야 아니 티비 볼거야 티비 봐 티비 봐 정했냐? 티비 본다면 줘라 왜 티비 볼거야? 어딨어 리모컨 티비 봅시다 티비 봐 둘 다 똑같이 둘 다 똑같아 셋 다 똑같아 둘 다 똑같아 둘 다 똑같아 둘 다 똑같아 티비야 뭐 보고싶어? 쇼미 더 많이 하는데? 네 일단 진짜 다 똑같아 아 진짜 맛있겠다 이 국물이 찐해 진짜 맛있겠다 국물이 찐해 잘라먹어오네? 아 잘라먹어야지 헐이 먹는거 보여줘 냉면 어떻게 먹나 왜? 너무 맛있어 아 나도 이거는 근데 이거는 마카 맛있겠네 얘는 덜어 근데 국물이 원래 안 먹었었잖아 아무것도 안 먹었었고 이거는 진짜 맛있어 얘는 진짜 편향되면 좋아하면 안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좀 짜잖아 식초를 식초 맛있겠다 이거야? 이거야? 응 자 본격적으로 먹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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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주일에 오면 챔프를 하나 마셔줘야지 챔프야 호랑이야 난 챔프 아 너무 춥다 가자 깜짝이야